여기, 여기, 캐치. 캐치 22번. 밖의 2학년 포수 김성준 선수가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괴물답지 않아요. 몬스터답지 않은 현재 분위기인데 괴물의 본능을 살려줄 타자가 과연 어떤 타자가 나올지. 선두 타자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한다. 몬터즈가 괴물다울 때는요. 한이닝의 3점이요. 정말 쉬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3점, 5점 뭐 많았죠. 지금 군산상일고등학교가 그만큼이나 몬터즈의 발톱을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가자, 출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알고 홈런처 홈런. 다시 발톱을 들어놔야 되는 몬스터즈인데요. 초급차격. 초급차격. 왼쪽에 엠타가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투구를 타격한 이대호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해봐, 해봐, 해봐. 더스오브 넘어갔다. 무사주자 일로. 수고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석에는 정의윤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온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 번의 찬스가 있어요. 그렇죠. 살려내야 됩니다. 우인이 해 줘봐, 해 줘봐. 우인희도 가, 공격적으로. 럭툰 토스의 공 빠집니다. 네. 나이스. 태풍이 온다, 태풍이 와. 모인다, 모아, 모아, 이제 모인다. 야. 주자를 놓으면 안 되잖아, 주자를. 앤타이우에 몰래 주자가 쌓입니다. 타오리고, 야. 타오리고. 2루에 2대5 그리고 1루에 정희은입니다 분위기 온다 분위기 온다 3점 3점은 안 큐야 3점 안 큐야 그리고 여기서 6번 타자 박재욱 선수가 들어올구나 퇴짜은 어제 강하게 서 봐 강하게 정말 빅 찬스를 잡았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어쨌든 이 라인업은 김성훈 감독이 앞에 있는 타자를 다 뒤로 냈기 때문에 거기서 찬스를 잡아줘야 돼요 네네 여기 자신 있게 하면 좋아 초구 타격했어요 오른쪽 코스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럴수까지 달려들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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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지역에서 마을 지역에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까비 오케이 까비 까비 제가 알걸요 개까비 지금 위험했어요 3명에서 1루수 2루수 윅스까지 모두 달려들었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 정도 차이네요 이거보다 큰 찬스는 없거든요 저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그 장수인 그 장수인 지금의 이 공은요 박재욱에게 없어질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그 소중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박재욱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평균 대푸였고요 RESP 평균 대푸였고요 타구 중견수에게 안기고맙니다 으이C 왜 저기인 거야 아 아 안 풀리네 결국 이렇게 원아웃 주자는 1루 1루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이 1사에 1루 1차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동욱입니다 동욱이 가자 동욱이 해결해 해결 예 가보자 가보자 5번 타자였을 때 서동욱은 팀의 보물이었습니다 7번 타순에서의 서동욱 오늘은 어떨지요 준비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봐봐 봐봐 멈쩍공 하나 빗맞았어요 먹혔습니다 빗맞은 히트하고 빈필드 플라이 선언 일단 오늘의 행운의 여신은 몬스터즈 쪽으로 미소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나오 카운트 하나 정성원한테 모든 걸 맡겨봅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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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만 가세요 한 점만 가세요 한 점만 가세요 한 점 한 점 번쩍 안 나오냐 한 점 한 점 오늘 경기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이 무조건 이겨줘야 됩니다 흠 스왁 헉 수왕 시작 이렇게 일인 끝 reg 건선 4일고등학교의 박승욱이 몬스터즈에게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격차는 석점차 경기 8회로 갑니다. 찰로 12개. 아 찰로 12개.